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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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타이틀어 비밀이야에는요 포인트합니다. 세 가지가 있어요. 직접 춤으로 보여드리는 게 설명이 쉬울 것 같아서 먼저 첫 번째 춤 이름은 비밀이야 춤인데요. 비밀이야? 그럼 먼저 노래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비밀리아 춤입니다. 첫 번째. 하나 둘 셋 넷 쉿 비밀리아 아직 아니야 아니야 네 여기까지 돼요. 이게 입을 가로막고 말하지마 말하지마 하는 포인트가 이거 첫 번째 안무의 포인트입니다. 두 번째는 마음 지진 춤인데요. 지진? 마음 지진? 오 오케이. 이것도 먼저 노래로 해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비밀리아 내 내 맘 믿기아 여기까지인데요. 이것도 심장 위에 올라있는 손이 흔들리는 모습이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 같아서 마음 지진 춤이라고 지었는데요. 세 번째는 절대 비밀 춤인데요. 절대 비밀 이거 중요할 것 같아. 이거는 엄청 집중해서 봐주셔야 돼요. 특히 이게 진짜 실제 비밀이라는 뜻을 가진 수아가 있어요. 수아를 응용해서 안무로 만들었거든요. 하나 둘 셋 넷 비밀리아 이거 유행될 것 같아요. 비밀리아 기분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. 비밀리아 또 나한테 뭐 좀 얘기해 줄래? 그냥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동안 더 비밀스럽게 박수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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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